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야권 진영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현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는 아예 D-Day까지 딱 정해가지고 국군의 날 현 정권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대통령실 측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야권 진영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계엄령 관련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마음 놓고 떠들어도 되는 자리에서는 계엄령 관련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자리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이야기하면은 근거를 댈 게 없으니까 살짝 뒤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뒤돌아서서는 또다시 강성 지지층들하고 힘을 합쳐서 계엄령 관련된 이슈에다가 뗄감을 때려놓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급기야 아예 현 정권이 국군의 날을 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다면서 국군의 날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D-Day까지 정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국군의 날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를 지켜야 한다. 국군의 날에 국회로 모여야 한다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으면은 진짜로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국군의 날 군이 퍼레이드를 하고 이 과정에서 탱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로 들어와가지고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는 타이밍에 이런 탱크하고 장갑차들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현 정권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나 그날을 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휴일이어서 경계심이 느슨해져 있을 때 현 정권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을 억압을 하고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시나리오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이며 계엄용 이야기는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 특히나 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이게 가능한 것인데 현재의 군 조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민주당 진영에서는 과거 독재 정권에 있었던 하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현 정권에서는 충안고 출신들이 군을 장악을 해서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로 40년도 더 전에 이야기인 것이고 특히나 계엄이라든가 쿠데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군이 무력으로 사회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며 엘리트층이어야 하고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어야지 쿠데타든 계엄령이든 가능할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군의 위치는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는 기능만 하고 있을 뿐 과거 군부 정권처럼 뭐 그런 식의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쿠데타라든가 계엄령이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은 밖으로 새 나갈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좌파진영에서 다 같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계엄령이 그것도 D-Day까지 정해져가지고 이 아이가 나오고 있는 이런 계엄령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군 조직에서 젊은 간부들이라든가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병력들이 계엄을 한다고 하면 동참할 일이 없을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인데 현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과거시대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소설을 쓰더라도 좀 팔릴만한 얘기를 써놓아야지 너무나도 허무 맹랑해가지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좌파진영에서는 계엄령 관련해가지고 앞에서는 한마디 나오면 한발 빼고 뒤로 가서는 또다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좌파진영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울고 먹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상식을 가진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진영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요새는 좌파진영에서조차도 거리 시위를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기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특히나 10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화력 집중을 하기 위해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야권 진영에서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을 국가 반란 세력 국기 물란범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치료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탠스가 지금 어중간하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참지 말아야 되는데 한편 친명계에서는 무지성으로 계엄령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친문계에서는 무지성으로 문재인의 실드를 치고 있는데 조국은 이번에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문재인 사위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우리 서서방을 좀 잘 챙겨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면서 문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으로 보이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자신이 민정수석일 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씨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타이 이스타제 취업을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문 대통령은 뭘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인사회의는 공개회의여가지고 사위의 이름이 나왔다면은 모두가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조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는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 대통령이 미쳤다고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부적격자라고 판별이 난 사람을 중진공 인사장에 앉혀야겠다라고 언지를 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 후에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그때 왜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문재인이 미쳤다고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우리 사위를 특혜로 취업을 좀 시켜야 되니까 이상직을 좀 낙하산으로 꽂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고 또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은 1위 자세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대충 뭐 눈치가 있으니까 알아서 기는 것이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할 일인데 조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문재인이 자신에게 제대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이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너는 대통령을 모셨던 것이 아니라 밑으로 깔고 내려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문재인을 만만하게 봤어도 문재인이 집안 사정까지도 전부 다 조국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대통령 사위라는 사람이 자기 아까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쪽팔일 일인데 이런 식으로 취업 청탁을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며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권력을 동원을 했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도 이거를 쌩 깠으며 탈원전이라는 자신에게 잘못된 신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을 하고 별아 별짓을 다 했는데 한마디로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전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뭘 아직까지도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조국의 눈에는 문재인이 진짜로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정말로 죄가 없으면은 검찰 수사에나 협조를 해야 될 것이며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친문 진영은 문재인의 사위 취업이 문제가 없다라고 우기기 전에 어떻게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는 문재인의 사위가 항공사 간부로 채용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나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